근데 막 소리 나오고 나오니까 그때 내려가셔서 수면총 대기만 하시면 돼요. 재우는 건 리퍼랑 로드 재우고 나중에 메릇이 있거든요? 메릇이 재우고 저한테 공주 지고 리퍼부터 잡아야죠. 로드는 피 채울 때 뚜루탄 던지면 되니까 아니야 그거 그거 막을 수 있어. 아 근데 이거 왜 상위팬도 한 마리 안 잡히지? 잡혔다. 계속 넣어. 미추강인 정켄슈타인 박사는 자신을 지켜달라고 말해. 세상과 등진 연금 스트레스 치유의 달 우리의 이야기 곧 시작되네. 호와들이 많자 정켄슈타인 박사는 우승을 맞출 수도 없어서 우리 하나는 모를 뻔 정켄슈타인의 복수가 이어질 테니까 아 아나닌 뒤쪽으로 오세요. 왼쪽 여기 힐 스케일 에듀직이 딱 좋으니까 성격이 연금수 연금수 궁수 그리고 괴짱 손 아주 골고루 모여 다 모른쪽 타이어 나오면 오른쪽 장알만 왼쪽 나와요 아나가 여기서 다 보면서 힐 주면 되겠다 소병부터 소병뿌면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소병 5분때 아마 리퍼 나올거에요 네 내려가서 저기 한가운데 순간이동 타니까 순간이동 탈 때 기절시키고 저한테 공기 쐬면 되요 나오겠구나 아 아 아 한 번 내려왔다 보세요 가운데 순간이동 타면 더 건들지 마요 기절시키고 나왔다 순간이동 하고 여러분 부세요 아 아 저 공기세요 저 공기세요 그냥 아 잠깐 망정하잖아 벗어 잡았어 힐 힐 그냥 공기를 빨리 돌릴게요 아 오른쪽에서 로드 나오니까 미리 미리 가있어요 오른쪽 가운데인가 가운데 가운데 한 대 맞춰 아니 아 아 슬슬 3분때 나오지 않는데 오른쪽 왼쪽 아 나이스 오른쪽 이거 아나님 왼쪽 가있어요 로드 나올때 거기 모자 저쪽 내려왔거든요 서있는데 매크림 매크림 뒷중사가 나올거니까 소품 뒤에서 대기하시다가 바로 잡으시면 돼요 저 부숴야 돼요 나왔어요 오른쪽으로 와야 돼 좀 보세요 아 저 키폭 너무 많아 아 어 한분이 터로스 2층 로드부터 쌈타 로드부터 쌈타 한수님은 에듀에 가주세요 로드말고 갈려오는거죠 로드말고 건들지마 건들지마 딸래내리부터 일어난다 아 어 채우기있나? 히힣힣힣힣힣 태웠어 됐다 잡았어 아찔아찔아찔 고백부터 박사 박사 나와요 박사 나와요 박사 나오면 밑거부터 나왔어요 아내미 일단 붕 태우시고 뭐 구해야될거야 박사가 떨어졌네 저거 아파요 또다맞아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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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 버프가 줄거움이야 그 버프가 그럼 크랙 한도님 도디 얜 호병 받으세요 호병 힐힐힐 개피개피 나이스 잡았고 힐탈 메르시 나와요 공기기 공기 공기기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다와요 리퍼 리퍼 자 자 건들지마 건들지마 힐탈 왼쪽 잡았어요 렛츠 렛츠 오른쪽에서 나와요 개개타 아래케준대로 로드가 피 채울때 힐탈 아니면 저희 피 없을때만 그러니까 정나입니다 에뛸 파개티 다 사모스테인더 아 사모스테인더 이러면 사모스테인더 아 메비티가 피켜온다 메비티 메비티 2킬 메비티 잡았고 상모부터 지켜요 제가 피타임 도시요 상모받아 됐어 상모받아 상모받아 수탈 잡았어요 상모부터 에헤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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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 나이스 잡았다 잘하셨습니다 이 영웅들을 만시장해야 하는 몸을 갈신히 이끌 보상이 기다리는 소환으로 들어갈지 사퇴랑 똑같네 이건